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시 개학 첫날 총 83건의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 중 50건은 교사들 사이에서 발생해 백신 의무 접종을 했지만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개학 첫날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은 전체 82%로 팬데믹 이전의 90%보다는 낮았습니다. 매사 추세치주가 주 방위군 250명을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지원합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스턴의 학교들은 계약한 지난 9일 1,200대 이상의 버스가 지연됐고 40% 이상은 등교 시간에 맞춰 제때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새롭게 들어서 14일 개통됐습니다. 다리 가운데 위치한 자전거 전용 도로는 폭 8피트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애플이 14일 공개한 신형 아이폰 13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크기는 그대로지만 화면 면적은 소폭 넓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함께 공개된 애플워치 시리즈 7은 디스플레이가 20% 커지고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나 먼지에 대한 내구성이 개선됐습니다. 충전 시간도 애플워치 6보다 33% 향상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시가 전면적으로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계약을 지난 13일에 하면서 뉴욕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과연 뉴욕시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초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4일에 드블라졸 시의장이 13일 첫날 그 계약한 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건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83건이 학교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3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보고가 됐고요. 50건 더 많죠? 이게 교사들 사이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교사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13일까지 아마 최소 1차 접종은 해야지 등교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건이나 발견됐다는 건 돌파 감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8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교육감이 메시아 로스포터 뉴욕시 교육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건 학교 내에서 방역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증거라면서 학교는 안전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3건이나 발생했어?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 학생이 100만 명이에요. 그중에 학생들 33건이 발생된다는 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교육감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그래도 양성자를 발견해냈다는 거 그 사례가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건 학교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학교에 안심하고 아이들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감염 사례로 인해서 학교 전체가 폐쇄된 건 없어요. 이게 조금 완화됐거든요. 예전에는 원격하고 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감염자만 나오면 전체 학교를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좀 강력하게 했는데 이번 가을학기부터는 발생한 그 학교 교실에 대해서만 폐쇄 조치를 하지 학교 전체가 폐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학교 전체가 폐쇄된 건 없고요. 한 곳에서 여러 건의 감염이 발생해서 거기가 완전히 핫스팟처럼 그렇게 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교실에서 한 명 정도 아니면 한 명으로 인해서 한 두세 개 붙어있는 교실에서 연달아 몇 명이 발견이 됐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학 첫날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나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학교에 등교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대면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일부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일에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날 뉴욕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13일 첫날 뉴욕시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이 총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들 중에 82%는 학교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팬데믹 이전이 2019년 개학 첫날에는 90% 이상이 출석률을 보인 거에 비하면 낮죠. 82%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제 원격 수업하고 대면 수업하고 병행하겠다. 신청해라라고 했을 때 그 신청자 학생들은 80%밖에 안 됐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늘은 거니까 작년에 비하면 아이들이 좀 학교에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에 의하면 지금 13일 첫날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백신 접종을 했죠. 교사들은.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사는 열흘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뉴욕시는 이렇게 공립학교 외에 차터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터스쿨에 대해서는 사실 교사들 백신 의무화 접종 시행을 뉴욕시에서 관여하지 않았는데 뉴욕시가 이번에 그 의무 대상자를 차터스쿨 교사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렇지만 차터스쿨은 뭐 어쨌든 거의 사립학교 같은 느낌이니까 본인들로서는 이 코로나 방역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학생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한 200군데 되는 차터스쿨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뉴욕시의 확대 조치가 크게 의미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교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한 날 13일 날 밤에 그 로어 메네트라에 가면 폴리광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뉴욕시 백신 접종 의무 지침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뉴욕시 교사들 중에서 이제 다 백신 접종에 의무화인데요. 이제 예외 사항은 이제 뭐 의학적, 본인의 건강상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좀 예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신 접종 면제 대상이 됐는데 그 외에 자기는 뭐 의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난 백신 접종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 교사들은 지금 현재 접종을 거부하고 무급 휴가 중이라고 합니다.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지금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고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서 미국 전국의 학교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학교의 문을 열었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이제 그 스쿨버스 기사가 없는 거예요. 스쿨버스 기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동안에 이제 이게 다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그게 지금 뉴저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었고요. 스쿨버스 기사가 없어서 스쿨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운행을 더 오래 하다 보면 지연도 되고 아이들 학교도 가지고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메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메사추세츠 주지사가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고용이 안 되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주 방위군을 이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찰리 베이커죠. 베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예요. 그런데 주 방위군 250명을 이제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지원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대요. 뭐 아무리 운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스쿨버스를 운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4일부터 250명 주 방위군을 훈련을 시작해서 이 가운데 90여 명은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4개 도시에 먼저 배치를 빠르게 하고 지금 너무 심각한 곳이죠. 그런 곳들을 하고 나머지들은 또 차츰차츰 운전기사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주방위군은 그냥 원래 스쿨버스 기사들이 받는 훈련을 그대로 다 같이 받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쿨버스가 아니라 7D 차량이라는 그런 밴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크기가 좀 작겠죠. 그래서 운행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방위군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전 저기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투입을 하면 뭐 주방위군이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자 베이커 주지사가 지원 업무가 주방위군이 다른 주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긴 한 250명 정도니까요. 뭐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올해 미국 전역의 학교들은 이런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상업 운전면허 따는 데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고 시간당 인문도 인상하고 이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백신 접종을 안 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필수가 됐죠. 실제로 이제 그 메사추세스주의 보스턴이 유명한 도시죠. 보스턴 학교들이 지난 9일에 개학을 했는데 이날요. 1200대 이상의 버스가 지연됐고요.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40% 이상은 등교 시간에 맞춰서 제때 학교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40%가 거의 반 가까인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싶어서 주방위군을 스쿨버스 기사로 한 것 같습니다. 좀 급하긴 한데 뭐 아이디어가 괜찮기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군인들이 직접 낯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달이 하면 어떤 달이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브루클린 브릿지겠죠. 많은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뉴욕시에 오면 브루클린 브릿지를 찾죠. 근데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는 보면 이제 관광객들이 그 브릿지 아래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위로 그 보행자 도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걷기도 하고 문제는 거기 그 같은 도로에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전거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와 함께 걸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뒤에서 자전거들이 막 비키라고 하고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사실 사고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1월에 드블라주 시장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마침내 공사가 마무리해서 9월 14일 개통을 했어요. 리본 커팅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통을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서냐면요. 이제 도로가 양옆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폭이 8피트. 원래 보행자 도로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 도로가 8피트인데 폭이 양방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선에 맞춰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도로를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보행자 도로와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브루클브리지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들 자전거 때문에 위험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브리지에 자전거 도로가 개통됐다는 소식. 뉴욕 오시는 분들은 한번 꼭 다시 한번 새로워진 브루클린 브리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애플이 14일에 지금 신형 아이폰하고 애플워치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팍에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텐데 지금 아무래도 팬데믹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3이죠. 이제 가을에 출시가 되는데요. 아이폰 12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3은 이제 그 종류가 5.4형 제일 작은 거죠. 화면에 아이폰 13 미니가 있고요. 그리고 6.1형이라는 아이폰 13과 프리미엄 제품군인 6.1형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제일 큰 6.7형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아이폰 12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폰 13은 외관상으로는 큰 변화는 주지 않았어요. 비슷합니다. 12하고 그런데 대신에 내부 설계를 전면 새로 디자인해서 우선 배터리를 좀 키우고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신형 칩 A15 바이오닉이라는 걸 탑재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간 통합성을 높여서 배터리 수명을 늘렸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아이폰 이제 어느 정도나 수명이 기냐. 배터리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아이폰 13 미니하고 아이폰 13 프로는 전에 12하고 같은 모델보다 배터리 수명이 1.5시간이 더 길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2.5시간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영상 촬영 모드에 시네마틱 모드라는 걸 새롭게 탑재했어요. 이 시네마틱 모드가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한 화면 안에 특정 인물 아니면 사물 이런 거에 딱 초점을 맞추면 그 배경이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잖아요. 이런 기능의 카메라를 탑재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두 인물을 촬영을 해요. 그러면 한 화면에 이제 두 사람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이쪽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초점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폰으로 영화의 화면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충분히 연출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초점도 또 달라지게 할 수도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봐야 알겠지만 이게 렉 포커스 기법을 활용한 시네마틱 모드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자동 초점 변경을 적용해서 심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점 조정은 촬영 중에도 할 수 있고 촬영 후에도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작하면 인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알아서 초점을 그 이동하는 인물을 따라서 유지를 한대요. 그리고 인물이 카메라에 반대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초점도 그걸 따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이 화면에서 어디 다른 저쪽 꽃을 봐요. 그러면 그 꽃으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영화 찍겠다고 따로 카메라 좋은 거 살 필요 없겠어요. 그냥 아이폰 카메라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리고 사물간 초점 이동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잘 작동이 못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영화 전문가들도 이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스카상 후보로 지명됐던 촬영감독 그레이그 프레이저가 지금까지 아이폰으로 할 수 없었던 거는 하나의 렌즈로 깊이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네마틱 모드의 도입으로 아이폰에 있는 도구들로 실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진짜 실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핸드폰 크기는 똑같아요. 12하고 그런데 이 안에 화면이 좀 넓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얼굴 인식에 쓰이는 그 전면 그 트루답스라는 카메라 있죠. 그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20%나 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폰은 꼭대기에 이렇게 이렇게 좀 삐져나왔잖아요. 까만 부분이 그게 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좀 넓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덕분에 화면이 조금 넓어 보인다. 그리고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A15, A15 바이오닉 칩이라는 거 5나노미터 기술에 150억개의 트랜지스터 6코어 중앙처리장 CPU죠. 5코어 그래픽 처리 장비 GPU 탑재해서 주요 경쟁 제품보다 각각 50%, 30%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건 빠르다는 겁니다. 12보다는 13이 훨씬 더 빨라졌다. 모든 면에 있어서 기능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코어 뉴럴 엔진은 초당 15조 8천억회 연산을 처리해서 이게 계산도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iOS 15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텐데 이때 카메라의 라이브 텍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카메라가 이 화면에서 이제 어떤 책에 있는 글씨들을 포착하면 고객 그대로 텍스트 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능도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마도 브레인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프로 모델에는 또 새로운 초광각 렌즈가 달려서 2cm 최소 초점 거리에서 초근접 촬영으로 사물을 실제 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찍는 매크로 포토그래피 확대 촬영 수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폰 13으로 직접 찍은 사진 하나 공개했는데 버섯을요. 버섯에 이렇게 물방울이 조금 묻어있고 이런 버섯을 굉장히 확대해서 찍었는데 정말 잘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죠. 이 매크로 포토그래피는 통상 특수 렌즈가 필요하던 촬영 기술인데 이게 아이폰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컴퓨터 기반 촬영 수를 적용해서 처음으로 3개 렌즈에 모두 야간 촬영 모드가 도입되고 새로운 77mm 망원 렌즈는 3배의 광학 줌 성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확대했을 때도 아주 정확하게 보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OS 15 15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 되면요. 프로레스 2로 촬영 편집부터 촬영부터 편집 공유까지 전 과정을 아이폰 13 프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대요. 이 프로레스라는 거는 사실 그 영상 편집할 때 이게 상당히 고성능이거든요. 이 광고나 장편, 영화 등의 채택들은 고화질 동영상 코덱인데 이게 아이폰에서 직접 가능해서요. 아이폰 내에서도 이제 편집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고성능으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컴퓨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애플워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7이 이제 공개됐어요. 애플워치 7은 이제 전의 것과 비교해서 화면이 우선 20% 커졌습니다. 실제로 이건 커졌어요. 그리고 테두리는 40%가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커지고 얇아졌죠. 그래서 1.7ml로 줄어졌고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시계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버튼은 아무래도 누르기가 더 훨씬 쉽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새롭게 좀 커졌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글자 크기도 읽기 쉽도록 15%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거나 어르신들은 또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도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Q, W, E, R, T, Y 이런 키보드 버튼으로 하나씩 누르거나 이게 커졌기 때문에 하나씩 누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문지르는 듯한 동작으로 버튼을 연달아서 눌러서 타이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그 뭐죠? 삼성폰 이렇게 풀듯이 비밀번호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크리스털은 전작보다 50% 이상 두꺼워지면서 충격에 따른 균열이라든가 먼지, 물, 여기에 대한 내구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방수력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충전 시간도 33% 전해보다 향상이 됐고 그래서 45분이면요. 완전 방전 상태에서 85%까지는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계 모서리는 부드러운 공면 형태로 다듬어졌고 그리고 낙상 탐지 기능도 개선이 돼서요. 만약에 뭐 자전거를 타거나 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이제 그 움직임 그리고 충격을 인식하도록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넘어진 것을 감지한 뒤에 1분간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응급 서비스로 전화를 한답니다. 1분 안에 빠르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플워치7은 모두 5 색상의 알루미늄 케이스로 이제 가을에 역시 출시되고 41mm, 45mm 등 두 가지 크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상, 스타일의 밴드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데이 미닛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과 또 애플워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